여러분, 안녕하세요? 저는 김미숙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과 초급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. 선생님 수업은 한국어 문법 수업이 있습니다. 그리고 토픽 1, 실전 모의고사. 그래서 문제를 푸는 수업이 있어요. 음, 여러분에게 오늘 이 수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. 그런데 선생님 다른 사람 같아요. 그렇죠? 하지만 옷, 똑같은 옷 오늘 입었어요. 자, 선생님 수업은 문법 수업과 모의고사 수업이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, 두 개의 수업을 같이 들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완전 쉬운 한국어 문법 수업과 토픽 1, 실전 모의고사 수업을 같이 공부하면 여러분, 모의고사 공부할 때 도움이 조금 많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토픽 시험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이렇게 문법 수업과 모의고사 수업을 같이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. 선생님도 열심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